발음도 중요하죠. MC원고를 발음 소리 나는 대로 여러분도 써보세요. 제가 또박또박 읽어볼 테니까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HBC 아침경제입니다. 대중교통 타고 가다 보면 휴대전화 보거나 졸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내릴력을 지나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요. 앞으로는 도착력을 미리 알려주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착력 알림 서비스, 시범 사업을 거쳐서 올 상반기에 지하철 전체 노선으로 확대된다고 하는데요. 전국 대중교통으로 확대되면 유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발음들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경제입니다라고 제가 합쳤죠. 입니다 앞에 받침이 없을 경우는 이렇게 합쳐서 말하면 좋습니다. 한 글자라도 줄어들면 호흡이 더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나운서들도 줄임말을 쓰고요. 이건 국어에서 허용된 범위 안에서만 해야 됩니다. 유행하는 줄임말은 안 좋아요. 소통에 방해가 되니까요. 내릴력을, 리을 받침 때문에 리을 리을로 발음을 해야 합니다. 내릴력을, 이때 리을 발음할 때 혀끝이 입천장 닿아야만 하고요. 도착력을, 창, 이응 받침으로 바뀌죠. 주의하시고요. 이용할 수 있습니다. 쌍쇼, 쌍쇼. 된소리는 강하게 발음해야 되죠. 확대된다. 이 발음은 특히 많은 분들이 틀립니다. 된다 할 때 이중모음이니까요. 입술 쫙 모아가지고 해보세요. 확대된다. 확대된다. 여러분, 이거 발음할 때 잘 안 돼요. 어려운 게 맞아요. 하지만 자주 하고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입술이 마구마구 빠르게 움직입니다. 대중교통으로 확대되면 또 나오죠. 유용할 것. 이것 또한 된소리로 바뀝니다. 유용할 것 같단. 된소리 세게 내야 된다. 그게 정확한 발음이니까요. 발음도 또박또박 읽으면서 여러분, 연습해 보세요.